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오늘은 23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파트 사시는 분도 상관없고 단독주택 사시는 분도 상관없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나 옥상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농사를 한번 지어보라. 이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하려고 하면 도대체 뭘 심어야 돼? 여러분들이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그게 깜깜하죠. 이렇게 씨앗은 도대체 어디서 구하고 흙은 도대체 어디서 구하고 또 작물은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돼? 이런 게 막막합니다. 저도 농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막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검색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트를 가보니까 새삭보리라는 게 있습니다. 새삭보리. 그래서 이 새삭보리 이게 뭐야? 이래서 구글에서 그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아요. 새삭보리가 아주 좋은 그런 작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삭보리를 여러분들이 농사하는 데 한번 시작해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새삭보리가 도대체 뭐며 그런 걸 알아야 되죠. 저도 사실 잘 모르니까. 요즘은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다 외우고 이럴 필요도 전혀 없죠. 구글에서 검색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가지고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새삭보리 이렇게 치면 새삭보리 해가지고 제품들도 나와 있고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게 되면 집에서 키우는 약초, 새삭보리 해가지고 이달의 이슈, 농업기술 이렇게 해서 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봤거든요. 여기 보면 새삭보리의 효능, 보리 키우는 방법, 새삭보리 가격, 새삭보리를 어떻게 먹나 그리고 이런 게 여기에 쪼록 다 나와 있습니다. 정보들이. 그래서 저도 이걸 봤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에 누구누구가 정보를 올려놨습니다. 국립이니까 이게 정부기관이죠. 굉장히 공신력 있는 그런 정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래가지고 새삭보리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거 구태어 다 안 읽어드려도 여러분들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새삭보리에 해가지고 이 안에는 각종 효소, 각종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 해가지고 억수로 좋은 게 많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삭보리 재배하는 방법은 이런 기구가 있죠. 이런 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재배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비빔밥을 잘라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새삭보리 차를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커피, 라떼, 샐러드 이런 걸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하면서 쭉 해가서 요점이 정보가 굉장히 잘 요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차를 만들 때 그냥 차보다는 새삭보리 발효차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새삭보리를 발효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유원플러스균, 발효종자균이죠.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새삭보리 발효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맛들이 달라지죠. 원래 보리가 되게 맛있습니다. 제가 보리를 가지고 처음에 술을 만들었거든요. 보리를 발효, 이 종자균 가지고 발효 실험을 하면서 보리를 가지고 술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술을 계속 진행시키게 되면 보리식초가 됩니다. 그런데 보리식초가 무지 맛있습니다. 술도 물론 맛있죠. 그러니까 술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우리가 술 만드는 재료 중에서 보리를 사용하는 것들이 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가지고 술을 만들면 술 자체가 또 맛있다 보니까 그런데 보리를 가지고 술을 만든다는 것은 보리가 술이 된다는 것은 발효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삭보리를 가지고 그냥 차를 만드는 것보다는 새삭보리를 발효시켜 가지고 차를 만들게 되면 맛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새삭보리를 한번 재배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아까 보셨죠. 이런 기구를 하나 사서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재배를 해서 새삭이니까 뿌리를 뿌린 후 7일에서 10일 7일에서 10일만 지나고 나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빨리 빨리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7일에서 10일 만에 15에서 20cm까지 이게 자란답니다. 새삭이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빨리 자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직접 재배를 해서 발효를 시킬 거예요. 발효시키는 방법은 저희들이 뒤에 하면서 다시 또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효시키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발효를 시키고 발효를 시킬 때는 수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를 우리가 장기간 보관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발효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픽이라고 음식 건조기 있죠. 그 한 7, 8만 원 주면 살 수 있어요. 음식 건조기. 거기다가 그걸 건조를 시킵니다. 그런데 온도를 높이면 안 돼요. 보통 발효한 걸 건조시킬 때는 온도를 저희들이 권하는 게 40도 이하를 권합니다. 그러면 40도 이하로 건조를 하려고 하면 며칠 걸립니다. 건조시키는 데만. 그런데 이게 저온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전기는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저온으로 계속 건조하게 되면 바짝 건조가 되죠. 그리고 건조가 된 걸 여러분들이 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믹스에 갈아서 분말로 드신다든지 아니면 주스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과일 주스 있죠. 그런 데에 여러분들이 타서 드셔도 전혀 상관없죠. 아니면 따뜻한 물에다가 그거를 녹차처럼 넣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통에다가 그 위에 올려버리면 차가 오르나고 그러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거 재배하는 방법 그다음에 우라먹는 거 이런 것도 앞으로 하나하나 다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쭉 읽어보면요. 세삭보리가 무지막지하게 몸에 좋다는 걸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저는 어사나 약사나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병과 관련된 거는 사실은 일체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말을 피하고 있는데 하여간 세삭보리는 억수로 좋다. 이렇게 여기에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정보들을 스스로 내가 필요한 정보는 내가 찾아야 되지 남이 이야기해 주고 남이 찾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요즘은 모든 게 공개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싼 가격에 그것도 이걸 마트에서 사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법 돈을 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7일에서 10일이면 쑥쑥 자라고 그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재미도 납니다. 키우는 재미도 나고 또 내가 키운 걸 내가 직접 묻고 하니까 얼마나 또 그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쭉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세삭보리를 먹는 방법이 분말로 이걸 건조를 시켜서 분말로 만들어서 세삭보리 분말이죠. 그렇게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세삭보리를 분말로 만드는 것보다는 세삭보리를 발효해서 발효 분말로 만들면 더 좋죠. 그렇게 드시면 더 좋고 그다음에 유기농 세삭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서 재배하는데 여러분들이 농약 칠 일이 없죠. 집에서 이만큼 재배하는데 농약 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약 안 치고 그다음에 화학비를 안 뿌리고 하면 바로 유기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농 세삭보리 이런 거는 후퇴어 여러분들 관심을 안 가져도 되고 그다음에 세삭보리 효능은 이게 저희들이 의사가 아니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뭐 이래저래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인터넷을 찾으면 구글에서 세삭보리 효능 이래 치면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논문 검색해가지고 논문을 읽어보십시오. 특히 영어로 된 논문 이런 거는 더 좋은 게 많죠. 중국어로 된 것도 되게 많고 하니까 요즘은 이제 구글 번역기로 돌려버리고 나면 거의 90% 이상 다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문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괜히 이제 뭐 악성 댓글 그런 거 달지 말고 스스로 이만큼이라도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노력을 남 열심히 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데 쓰지 말고 스스로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정보들을 다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뭐 이런 걸 다 이제 보면서 지금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제 세삭보리 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환을 만들어가지고 먹는다. 그런데 이거는 세삭보리 환은 굉장히 기발한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뭐 이것저것 발효한 걸 가지고 이렇게 환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이걸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넣어가지고 조금조금씩 이렇게 먹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환으로 만들면 대개 이제 먹기가 좀 좋아요. 그러면 이제 세삭보리를 가지고 그냥 환을 만들지 말고 세삭보리 발효환을 만드세요. 발효환. 그러면 발효환을 만들어버리고 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제 먹기도 좋고 더 좋죠. 그러면 이제 발효환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앞으로 제가 조금조금 이렇게 하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세삭보리만 가지고 발효환을 만들려고 하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콩 있죠. 콩. 콩을 발효시키면 이제 저희들 이 발효종자균을 쓰면 그 다음날 청국장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날 하루 만에 청국장이 돼버리거든요. 콩을.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다음날 청국장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청국장을 이제 건조를 시킵니다. 아까 리핏 음식 건조기 있죠. 그게 건조를 시키고 그 건조된 청국장하고 그 다음에 세삭보리를 발효시켜가지고 그걸 또 건조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져가가지고 시장 같은 데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이제 환 만들어주는 그런 데가 있어요. 뭐 어디 있는데. 여러분 동네 재래시장 가가지고 그 시장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이제 좀 하나 환 만들어주는 데 어딨냐고 그러면 저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하면서 시장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재래시장에는 그런 곳이 반드시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큰 시장에는 뭐 10개 20개 이렇게 있는 데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한두 군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없으면 혹시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옆에 시장 가십시오. 옆에. 그러니까 혹시 없으면 그걸 내보고 거기다 또 댓글에 대고 우리 동네는 없는데 있다고 했다고 또 욕하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 동네에 없으면 옆에 동네 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그래서 이제 그거 없다고 또 욕하고 정말 저 괴롭습니다. 사람들 자꾸 그래서 와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하는데 제가 알기로 1kg 환 만드는데 만 원인가 든다고 그래요. 만 원. 그럼 2kg 만들면 2만 원. 3kg 만들면 3만 원.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3kg 만들어 놓으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몇 달 안에 다 못 먹습니다. 한 달에 1kg 절대 못 먹습니다. 이 양이 보기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3kg 만들면 한 3만 원 되잖아요. 여러분 혼자 먹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저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눠 먹으면 되죠. 그러면 청국장 몸에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새삭보리 좋다는 건 다 알고. 또 이걸 발효시키면 더 좋죠. 더 흡수 이런 게 더 잘 되니까 더 좋죠. 이렇게 이제 환을 만들어서 이만한 통. 이 통은 또 어디 파는데? 다이소 가면 팝니다. 다이소. 그 다이소 가서. 이런 거 사면 돼요. 이거 5개 쳐놓으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더 편해야 됩니다. 편리하고 간단하고 쉬워야지 자꾸 먹게 되는 거죠. 어렵고 복잡고 막 이러면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 보니 보리 발효환. 그냥 환 말고 발효환 이런 걸 드시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참 좋다. 이러면 안 좋은 거 먹지 말고 먹어보고 아이고 이거 내한테는 안 맞는데 그럼 먹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의사도 약사도 한의사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좋은 게 있다. 하는 걸 집에서 여러분들이 키우는데 세상 본인은 이런 식으로 해서 키우면 되게 이제 키우기에는 혹수록 쉬워 보여요. 쉬워 보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분말을 만들든 환을 만들든 그러는데 발효를 시켜라. 제가 이제 이 균 팔라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뜻도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발효시켜도 되는데 이제 발효 종자균을 쓰면 훨씬 더 발효가 안정적으로 잘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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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